네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에서 연신의 역할을 맡은 박지훈입니다. 얼마 안 돼요? 오늘 좀 쉬는 말이었어? 이 정도지? 첫 촬영을 여기 학교 세트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교복이 저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공부 잘했었어요? 저 1등 했었어요. 뒤에서요? 안녕하세요 저는 약한 영웅에서 안수호 역할을 맡은 최현욱이라고 합니다. 귀엽죠? 수호 되겠습니다. 저녁 먹어야지. 동상 봤습니까? 원래 사는 동상이 짱이에요. 동상 봤습니까? 또 이 수호가 소왁인 대신 출연을any은 것 같습니다. 잘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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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수호가 누구냐? 이것을 보니까 어떠세요? 지금 무서워요. 지금 피해야 되는데. 척 gun 나도 무스ığımız 사실 좀 안했어 아뇨 저는 오범석이란 이름 네 안녕하세요! 저는 오범석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방송 거 뭐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화 봤어? 나는 bleiben고 Clubnothing 형 한정인 거 모른다고? 첫 촬영 날이 저는 아무래도 기억이 가장 남는 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이 계속 말릴 때까지는 끌일 것 같아요.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 다른 역할이고요. 괜찮아요. 사람이 한 마리 하라고요. 액션! 아니면 또 앞으로 오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 오는지. 오늘 시은이만 시은이 안녕. 아빠들 싸운 공주 찍으러 갈게요. 시은이는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다. 와 진짜 재미없다. 아프게 없습니다. 약하지만은 안타. 낸심은 반. 화이팅. 아프게 된다. 아프게 된다. 안타. 안타. 괜찮아요? 아프게 된다. 제 가장 큰 게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약한 형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. 저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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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형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